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밑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어주시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 바입니다 자 그럼 같이 기립하셔서 이 시간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그 리얼리티를 말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로부터 늘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저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운 태풍 같은 그러한 일들로부터 강건에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서부터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humble yourself으로 그냥 시작을 해요 처음서부터 겸손하라 하나님의 우리나라 권역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런데 영어는 그냥 직선적이에요 그냥 겸손하라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so that at the proper time He may exalt you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실 텐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겸손하라 그 때라는 게 우리들 잘 알기로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을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입혀주신 의로운 그 옷을 입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높임을 받건 말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여기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겸손하라 humble yourselves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두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 humble yourselves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루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두르게 주시는 또 말씀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 지난주 지난주의 말씀을 또 이어서 오늘의 말씀 그래서 적을 대적하라 우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거는 뭐 여러분도 경험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을 때 혼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을 때 그렇죠?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태풍 가운데 삶의 태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정신 차리기 참 힘들죠 그럴 때 마귀는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 준비, 연습을, 훈련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라 이게 참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을 대적하라 영어로는 resi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resist, 저항, 저항하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단 한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밀리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또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이렇게 보처 세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으로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주에는 사탄의 그래서 정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탄의 우리의 적인 사탄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그의 도구와 방법을 파악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를 잘 저항하는, 대적하는, 리지스트하는 저희 하나하나,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임수 속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Deception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현실로 제시하는 속임수의 정말 대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짓과 그리고 많은 경우에 100% 거짓보다는 반진실 Half truth 반진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요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테레비를 틀면은 특별히 다른 건 다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뉴스를 틀어봐도 그 많은 뉴스테이션들이 100%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면 이게 그 뉴스테이션 하나하나의 어떤 자신들의 바이예스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같은 진리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때 테레비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뉴스테이션들마저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들어봐야 할,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는 늘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라고 전달이 될 때 특별히 성경 말씀이 아닌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들리는 그러한 소식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은 유혹, 유혹이라는 도구를 또 사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개인들의 욕망과 약점에 호소하여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유혹한다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그러한 쾌락, 쾌락을 추구하게 그렇게 만들고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하면서 유혹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작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당하신 것을 사탄이 유혹의 도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참 예수님마저도 감히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늘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말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알맞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한 유혹이 잘 통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잘 통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지각색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참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고발 고소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잘못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소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고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크게 고함을 지르며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그 고소가 귀에 들려 마음에 들려 여러분 자체도 자기 자신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구원해 주시고 귀하게 세워주시며 아들, 딸들로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같이 너무나도 또 강한 위험한 또 사탄의 도구가 없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분열 이거 잘하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룹을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서 나누어 노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의도 사탄은 그래서 분열을 통하여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의 가정을 또 하나님의 그룹을 나누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싸움하게 하도록 사탄이 또 그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결과를 갖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잘 따지고 본다면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보혈로서 용서받은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의 자비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열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부부사이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부사이의 금이 가는 거예요 그거 같이 더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부부사이의 금이 가면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망가지기 때문에 분열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전에 나와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교만함, 자신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 이 도구를 사용을 해서 또 사람들을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2사에서 10사장에 나와있는 그대로 사탄은 자신의 성격 그의 성품 그대로 그렇다면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려고 그는 그의 교만 때문에 자신을 향한 자부심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False teachings, 거짓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짓 가르침 사탄은 거짓 그러한 교사들에게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드모델 후서에서도 나와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와있고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더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수많은 것들 사이에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볼 때 그들이 그러한 현장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서 무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성도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 맹목을 또 이런 도구를 가지고 또 사탄은,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것 blindness죠, spiritual blindness 고린도우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함으로써 또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두려움과 협박을 통하여 두려움과 협박을 통하여 사탄은 두려움, 위협, 영적 공격을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을 사용하여 믿는 사람들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약화시키려고 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는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어떤 사회와 어떤 개인적인 협박을 통하여 여러분 살다가 보면 정말 돌아가는 이 세상과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못된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마저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럴 때 혼자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시 한번 이 영적 진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게 또 하나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격에 뒤로 밀려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것도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여러모로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받아들이기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은 참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말씀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또 받아주고 사랑해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라 이런 말씀들은 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아니 목사님 아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요? 아세요? 목사님 저 사람의 과거 정말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절대로 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때 2%다 단 1%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대적한다면은 그것은 사탄의 공격에 밀리고 마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략과 또 함정을 또 우리 주위에 놓아둠으로써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넘어가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도구를 쓴다는 것을 또 티모대 후서나 또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함정에 빠진다 이거 있잖아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든지 쉽게 넘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쉽게 넘어뜨리려면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느끼는 게 그 누군가가 어떤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시켜버리고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목사를 박살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쉽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곳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어주고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기회 계속 주는 그러한 너그러운 공동체인데 그런데 들어와서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하게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그러한 이상한 교회 이상한 집단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뉴스들을 들어보는데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추측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또 대적해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어떠한 악의 세력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성도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은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점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함정이 파이크 막 그런다면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은 빠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냥 많이 추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주어진 말씀 시간에 딱 마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더 많이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 지난주 오늘 이 말씀을 다 합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적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적은 사탄은 사탄도 역시 우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강점, 우리의 버릇들, 그렇죠? 우리의 경험, 체험, 그리고 우리의 사고 방식 사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고 방식이 그 사고 방식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데이터를 받으면 그것을 프로세스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그거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어쩔 때는 자기가 짓고서도 모르는 적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비밀로 하고 있는 죄도 꽤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탄도 마귀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거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흔들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악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대리 약점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아니라면은 뭐 친한 친구한테 형이나 동생한테 특별히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지적해 줄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그래서 자신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는 영적 게으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런 행사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참석을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 있거든요 적을 대적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 못할 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 있나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책을 보시면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교묘하게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못하게 할 수 있을지를 궁리해 놓은 그러한 책인데요 참 재미있게 엮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또 거기에서도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적은 열심히 궁리하고 계획해서 우리를 망하게 할 기회를 틈탄다 적은 열심히 궁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파악을 해서 파악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궁리하고 계획하면서 여러분을 우리를 망하게 할 기회를 틈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는 사탄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력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늘 궁리하고 늘 궁리하고 늘 계획하면서 우리가 정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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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력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찾으려고 틈탈하려고 하고 있나요? 안 할 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우리가 성공할 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또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그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악해 보면서 철저히 파악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 또 적도 파악하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저항하라 엔티 스템이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탄의 세력이나 조건에 굽히지 말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버티는 바로 그 모습을 담근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그냥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처를 세워두셨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느님이 우리를 더 앞으로 전진하게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보처서는 포지션을 더 앞으로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밑으로 밀어붙이는 도망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라는 것을 저걸 대적하라 저항하라 resist, resist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일 전도하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이 적을 잘 파악해서 반대로 밀어붙이는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저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해 볼 때 정말 중요한 책임을